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24200원에 5%요 24200원이요 5% 좀 힘든 종목이에요 언제 사신 거예요 오래되셨네요 최근에 지금 할인 쪽에서 인수설 때문에 인수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긴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일단 HMM이라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컨테이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상 운송 기업이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인수에 대한 소식 때문에 주목을 받아왔는데 결국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경제에 있어서 연동이 이제 경제가 좋으면 좋아지고 또 경제가 안 좋으면 또 안 좋아지고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컨테이너로 물동량을 이제 뭔가 물건을 실어 날려야 되는데 이거 이런 물건을 실어 날린다는 건 이제 수출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출이 많아지려면 그만큼 경제가 좋아져야지 수출이 또 많이 늘어날 거고 근래에 들어서 보면 이제 홍해 이슈가 좀 있어서 홍해 쪽에서 예멘 반군이 선박들을 공격을 하고 그래서 우회를 해서 가야 되고 그래서 해운사들이 더 좋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인 건 그 문제는 아니거든요 일단 HMM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저점을 좀 확인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주인이 누가 될까에 대한 부분들 이게 리스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매수한 가격이 24,200원 정도의 가격이라고 하면 저는 25,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끌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로 뭐 굳이 밑에서 하지는 않으셨죠 한 번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뭐 굳이 뭐 여기까지 안 하고 왔으면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좀 더 기다리셨다가 25,000원 이때 이때는 이제 팔아야 될지 아니면 좀 더 들고 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왜냐면 25,000원까지 왔다면 이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신호가 왔다라는 거거든요 어팡에 대한 회복 신호들 그래서 25,000원 왔을 때는 조금 더 끌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팔지를 한 번 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져가세요 25,000원에 그때 한번 다시 얘기해 보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연락 주세요 네 네